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대학생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SUV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칩니다. 잠시 후 질주하는 차량 뒤로 한 사람이 도로 위에 쓰러졌고 주위 사람들도 급히 달려옵니다. 오후 새벽 1시 반쯤 대전 둔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8살 남성이 23살 A양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A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A양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돼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이곳의 담벼락과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숨진 A양은 사고 당시 근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온 성실한 딸의 죽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 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딸의 소식에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충남 아산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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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